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를 한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주변인들에게 거지같은 태꽃통을 주는 시궁창의 여왕 한 분 모시고 왔습니다. 제목 온 우주가 정말 열심히 도왔지만 결국 남편에게 쫓겨나고 지금 42살에 개백수 기생충이 되어버린 시누이 어쩌면 좋을까요? 원제 저희 시누이 도대체 무슨 심리인가요? 맨날 왜 이러는 걸까요? 미친건가? 저희 시누이 지금 나이 마흔 둘에 아직도 개백수로 지내며 저 시집오고 지난 10년 동안 일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듣기로 대학 졸업 후에 늘 백수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제법 곱상한 얼굴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찌어찌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긴 했는데요. 애 둘 낳고 쫓겨났습니다. 당시 저는 남편과 연애하던 중이었어요. 듣기로 그 남자분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웃기는 게 지금 아무도 그 남자를 원망 안 합니다. 정작 가해자인 시누이 본인만 빼고 말이죠. 그러니까 시누이가 당시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집안일도 안하고 아이들 케어도 안하고 진짜 하나도 안 했대요. 그러면서 맨날 첫 띵가띵가 놀다가 남편이 벌어오는 돈 쪽쪽 빨아먹고 또 그 이상한 곳에 갖다 바치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바람을 피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 때문에 이혼 당시 위자료 단 1원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돈 안 토해낸 게 다행이죠. 수천 꼬라박았나 봅니다. 여하튼 그렇게 쫓겨난 후에 자식 둘을 데리고 본가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후 자기 부모님은 물론이고 지 남동생 즉 저희 남편의 피까지 쪽쪽 빨아먹으려는 미친 종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 지금 이 순간도 그 이상한 종교 미신에 심취해 있는데요. 아 참고로 거길 다니진 않아요 지금은. 그냥 심취해 있는 거야. 하... 도대체 이 여자를 어쩌면 좋을지 좋은 부탁드립니다. 일단 어떤 인간인지 먼저 설명부터 드릴게요. 정확하고 빠른 전달을 위해 음슴 책. 첫 번째 제가 아까 처음에 잠깐 언급을 했던 그 이상한 종교 거기서 들은 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우이 본인 팔자는 오복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쓸어모을 사주이지만 지금은 전생에 지은 죄를 갚는 중이라 아주 잠시 힘들 뿐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거 진짜 미친 것 같은 게 과거 임진왜란 시절 임금인 선조가 피난을 가다가 어떤 강을 걷는 뒤에 그 뒤를 추격해오는 외군을 따돌리기 위해서 배를 침몰시키게 명을 했는데 그걸 지가 했대요. 지가 배를 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죽었대나 뭐래나. 헐. 근데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긴 있었죠. 그렇기에 이제 몇 년 뒤 그 죄가 다 없어지는 즉 자기 나이 45살이 되면 세상 그 누구보다 창창한 앞날이 펼쳐질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그저 그것을 대비해 두는 거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온 우주가 돕는다 이런 말도 하는데 제가 이걸요. 지난 10년 동안 수백 번 들었어요. 근데 저희한테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돈 빌려달라는 겁니다. 나중에 풀리면 10배로 갚겠다라는 미친 개소리와 함께 말이죠. 또 여기서 정말 웃기는 건 이게요. 또 많은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즉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금을 좀 대달라 장사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뭘 먹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10만 원만 줘 이거예요. 주면 안 갚습니다. 나중에 사주가 풀리면 그때 갚겠죠 뭐. 그러면서 매년 자기 운이 풀린다 어쩐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안 풀리니까 아니야 올 하반기 되면 풀릴 거야. 아니다 내년부터 내 이 지랄 반복 중 두 번째 다른 누군가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그냥 그 사람의 장점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건데 반드시 꼭 다른 누군가와 또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후려칩니다. 그래 좀 하긴 하네 근데 너 그 정도 마인드로는 그거 절대 성공 못한다. 전에 누가 안 봤냐 걔도 못하는데 네가 하겠냐고 야 누구 누구도 엄청 어렵게 했는데 네가 그걸 성공하겠다고 헐 전에 보니까 누가 성공을 하긴 했는데 흠 너 같은 건 아예 꿈도 못 꾸겠지 등등 아주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개그지 같아요. 세 번째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상태가 자기보다 좀 낫거나 못하다라고 느끼면 그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절대 안 들어 쳐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분명 전에 언급을 했던 건데 그때는 그냥 모르는 척 하고 있다가 나중에 개뜬금 없이 야 내가 어디서 어떤 전문가가 하는 걸 들었는데 이러면서 뭐라뭐라 시부렁 거리는데요. 그거 들어보면 전부 다 저나 남편이 했던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미친 시누이는 평소 우리를 개무시하고 아주 그냥 호구 알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맨날 툭하면 돈 빌려달라 나중에 풀린다 이지랄 네 번째 아니 돈도 없는 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친구 중에 악기 쪽으로 종사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업이 다 없어졌대요. 그러자 시누이가 야 우리 애들 포함해서 한 4명 모아 올 테니까 대충 20만 원만 받고 수업해 주는 거 어때? 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업도 없고 또 아는 사이니까 수업하기도 편할 거고 어때? 이거 좋은 제안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나중에 시누이가 카톡 보여준 겁니다. 그 친구분이 나는 아이들하고 잘 안 맞아 애들 수업할 바에 그냥 안 하련다 라며 선을 그으니까 아마 돈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20만 원 미친 거 아니야? 야 하니 너는 돈도 못 벌면서 지금 이 시국에 찬밥 더운 밥 가릴 때야? 이러면서 저한테 보여주고 미친 듯이 욕을 해요. 듣기로 이 두 사람 엄청 오래된 친구라고 하는데 야 이 미친 시누이야 월 20이면 애들 나도 안 해. 그지 아유 한 사람당 20도 아니고 다섯 번째 분명 친하게 지낸다는 물이라 들었는데 매번 이해할 수가 없다며 꼭 저한테 그 뒷담을 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만 적어본 건데요. 사실 저도 절대로 네네 하는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좀 심하다 싶을 땐 맞받아 쳐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신나간 시누이는 눈치가 없어가지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는 그 미친 사주 얘기를 계속 하길래 아무래도 사주라는 건 절대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던데요. 형님 맨날 풀린다 풀린다 해놓고 봐봐 안 풀리고 맨날 묶여있잖아. 자꾸 비교제를 한다. 그래요. 형님은 그런 말 할 줄 알았습니다. 아까 그 음악하는 친구 뒷담을 며칠 내내 하길래 형님도 돈 없잖아요. 그런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빌려간 돈이나 갚아. 또 그 외에 자기 지인들 험담을 하면 그분도 지금 형님 욕하고 있을 겁니다. 등등 저요 절대 시누이 편을 안 들어줍니다. 그냥 돌짚고 날리죠. 그런데 이런 신발 그렇게 했음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해. 왜 이래 이거. 허우 띵받아.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거리두기를 실천 중인데요. 그럼에도 계속 야 주말에 뭐해? 이러면서 연락을 해옵니다. 그것도 이젠 제가 안 받아주니까 지 동생한테 말이죠. 그런데 이 똥멍청한 저희 남편이 손을 좀 알아서 그으면 되는데 어 주말? 어 그날 우리 어디 어디 갈 거야? 이지랄. 그러면 시누이는 반드시 따라 붙습니다. 지 애들과 함께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야 난 안 갈련다. 이러면서 저 혼자 빠진 적도 되게 많았고 시누이한테 그냥 대놓고 오지 마요. 우리 가족끼리 보내고 싶다고. 라는 돌짚고를 날린 적도 많이 있지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망할 우주의 기운 때문에 그래. 나중에 사주가 풀리면 백배로 갚는다니 어쩌니 하면서 말이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건 뭐 돌로 때려 죽여버려야 하는 건가? 말씀 좀 해주세요. 댓글 1번 여기서 쓴이 남편이 제일 등신인데 뭔 신우이 타령을 하고 있습니까? 남편 주둥이나 조지세요. 지 누나 그런 인간인 거 뻔히 알면서 왜 매번 행선지를 알려준대요? 그리고 야 저게 사람이야? 미친 손죽? 헐 2번 미친 사람이니까 아예 대화를 하지마요. 그래도 말 걸어오면 그냥 네네 이렇게 단단만 하세요. 왜 스트레스를 받아? 3번 아마 쓴이도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저런 사람은 딴 데 가서 쓴이 욕합니다. 그러니 이참에 완전 손절을 하시던지 한번 뒤집어버리던지 그렇게 해서 개 박살을 내줘야 한다 이거죠. 일단은 남편부터 잡으세요. 4번 미신을 맹신하는 사람치고 잘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5번 쓴이가 한 질문마다 숫자를 붙여서 하나하나 답을 쓰려다가 전에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떠올라 멈췄어요. 본인 인생이 루저인 거 스스로도 잘 알고 있는데 애써 아닌 척 발악하는 거고 그렇게 밑바닥 인생이라는 거 그걸 인정하기 싫어서 저 지랄하는 겁니다. 말이라도 자기는 똑똑한 척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상태가 좀 심하다 그럼 자기도 진심으로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 루저들의 인생 심리죠. 이렇듯 본인의 시공찬 같은 현실과 더불어 점점 더 낮아져가는 그 알량한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남들 후려치고 가르치고 하면서 정신승리하는 겁니다. 그냥 손절하세요. 6번 이거는 무식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첫 번째 미신신봉 이것들은요 과학적 합리적 사고가 단 1도 없어요. 그렇기에 믿을 건 오직 미신 하나뿐입니다. 두 번째 권위에 대한 굴종 어느 정도 지식을 쌓은 사람들의 경우 박사 등의 큰 타이틀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라 해도 사람마다 다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늘 열린 자세로 받아들이며 비판도 하고 그러는데요.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그 박사 타이틀 하나만으로 무한 신뢰를 가집니다. 세 번째 자존감 겨려 본인의 무식을 들키지 않기 위해 항상 늘 언제나 주변인과 비교를 하며 또 만만한 사람만 상대를 하고 그 사람을 업신여기면서 열등감을 해소하려는 이상한 그지같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처법 항상 책을 휴대하고 책 내용에 나오는 주제로 대화를 유도하면 자연스레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에겐 교양이 바로 살충제입니다. 7번 아유 미친 시누이 저러니까 남편이 바람피고 이혼을 당하고도 돈 한 푼 못 받지 미친 거 아니요. 8번 근데 쓰니 시누이 뭔가 짠하고 불쌍해요. 저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불쌍하긴 하네요. 저걸 보고 꿈을 못 깬다 라는 표현을 쓰죠. 자기꺼 쉽게 말해서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하 참 저런 거는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잔인하지만 잘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 안 그러면 같이 죽어요. 그거 거두어 주다 보면 아무튼 감사합니다.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